보은에 있는 온제향가라고 식당 인데요. 들어오는 입구가 길이 엄청 좁아요. 여기 엘레베이터가 있는 곳이 있어요. 장난감 났어요. 한시가 다 들어가요. 대추죽 소스랑 같이 드시고요. 잡채는 비벼드릴건데 담백하게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앞에 소스 3가지는 고기말이 나올거에요. 같이 찍어두시면 됩니다. 그것도 설명해드릴게요. 어느덧 접목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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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두부 이게 그건데 그치? 난 뭔지 몰라 연잎밥 블루베리 샤벳 대추 모양이 엄청 이쁘죠? 시원하고 맛있어요 시원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